자동차 출시 직후 압도적인 스타일과 상품성을 선보이며 대형 SUV 시장을 석권해낸 디폴 렉스터는 이번 2019 모델 출시를 통해 럭셔리한 이미지와 SUV를 뛰어넘는 편의성으로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상용차 관계자는 셀미 외관에서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튼힐을 모던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변경했으며 국내 SUV 최초로 손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도어를 열고 잠글 수 있는 터치 생신 도어를 채택했다. 프리티지 프리티지 모델은 최상위 트리밍을 나타내는 전용 엠블럼이 1열 우측 도어에 부착된다. 실내 스타일은 기능 향상 공성석 워크인 워크인 디바이스와 운전석 전동식 교초과침대 내방형과 신규 적용돼 편의성이 향상됐으며 2열 안내스티에 트레이와 스마트폰 거치가 가능한 컵 홀더를 추가했다. 나파가족 시트와 인스트루먼트 패널, 도어 트림에 적용된 퀼팅 패턴의 디자인으로 변경됐다. 변속 레버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플로커버도 메탈 그레인으로 변경해 모던함을 더했다. 실내도 팬들과 에어벤트의 컬러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다크로 실버로 바뀌었다. 이 밖에 언더커버 범위 확대, 강화된 성능의 통풍 시트, 적지 공간 베리어 네트 등을 추가했다. 새로운 2019 G4 렉스턴이 판매 가격은 프림별로 럭셔리 3,448만원, 마제스티 4,045만원, 페리키지 4,605만원이며, 스페셜 모델인 유라시아 에디션 유라시아 3,795만원은 판매 합격 개별 소지세. 이 상태로 들어줘면 30% 지고 rush 도 tão